안녕하세요. 시민섭의 매드토크 시장입니다. 약간 이 매드토크라는 컨셉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뒤에 어떤 배경이나 이런 지식을 좀 탐구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인데 약간 타인과는 관계없지 않느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역시 저의 본능은 못 버리는 것 같죠. 삼양식품도 그렇고 아이패밀리에스씨도 그렇고 그냥 말하는 순간부터 날아가는 게 참, 그쵸? 그 전에 상황과 많이 보내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아쉬웠던 분들은 역시나 그런 것들이 본능적인 부분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 제 자랑이었고요. 김칠두씨입니다. 미리 말해버렸네요. 뭐 이런 주제를 안 말했군요. 칠두형. 칠두형. 한미반도체 주가 왜 그리 좋아? 핏 한미반도체 20만원 콜. 그 뭐 나훈아씨가 은퇴한다고 해서 테스형 아쉽잖아요. 테스형 한동안 그때 경제가 안 좋아할 때 테스형 주가가 왜 이래? 경제가 왜 그래? 이랬잖아요. 그런 거를 패러디해봤는데 이건 진짜 이분을 보면 약간 아쿠아맨이 살아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분 얘기를 뜬금없이 왜 하느냐. 이거는 게임 모델이시거든요. 게임에 이런 이미지의 모델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분이 독보적이신 분이거든요. 그 저기 다음을 보면 이분이 55년생이세요. 나이가 정말 많으신데 키가 181에 63kg. 55년생의 저 정도 피지컬은 진짜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분은 아직도 이렇게 활약을 하고 계신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근데 한미반도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좀 의아한 게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신 분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전 놀랐거든요, 사실.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는 게 기본 아닐까요? 이거 뭐 안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 보시죠. 지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잘 보면 김칠두 씨입니다. 우리가 좀 근데 이걸 딱 보고 의아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 반도체 공정 맨날 나오면 뉴스에 나오면 막 먼지 한 톨도 없애려고 에어샤워하고 들어가고 온몸을 꽁꽁 쌓으면서 들어가는데 야, 저런 장발이 일을 하고 있다고? 약간 의아해하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 이런 한미반도체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공정에서 저렇게 장발에 수염과 아무리 무엇을 중시하고 개인 주의를 중시한다고 해도 이런 분이 일하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나? 혹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와, 한미반도체는 뭐 얼마나 저렇게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이 아직도 저 나이에 일하고 있는가. 정말 장인정신 회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모델인 거죠. 한미반도체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부 다 김칠두 씨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델료를 한미반도체로 그 당시에 받았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가 쌓였을 겁니다. 정말 모델은 취미로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 화면도 보시면 한미반도체 둘러보기에 다 나옵니다. 자, 한미반도체의 주력 지금 파는 장비죠. 듀얼 TC 본더. 지금 이것 때문에 대박난 거 아닙니까?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로 연결되는 라인. 여기 보시면 너무 멋있어요. 김칠두 씨를 모델로 산 것도 그렇고 이런 마크도 보면 무슨 게임 같습니다. 게임 같아요. 이 드래곤. 이 드래곤. 듀얼 TC 본더 드래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보시면 듀얼 TC 본더 그리핀이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가 SK 하이닉스 맞춤형입니다. 이 TC 본더는 맞춤형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한미반도체의 가장 주력 장비들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예요. 듀얼 TC 본더 타이거가 나왔어요. 호랑이가 나왔죠. 저 뒤에 보면 HBM이죠. 그러니까 TC 본더라는 게 다리미예요. 다리미로 와이셔츠를 하나하나 눌러주는 거죠. 근데 HBM용이고 TC 본더 중에 앞에 나온 그리핀과 드래곤이 있는데 그리핀은 하이퍼 모델이고요. 드래곤은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SK 하이닉스 맞춤형인데 SK 하이닉스가 하이퍼를 쓰고 싶으면 그리핀, 프리미엄을 쓰고 싶으면 드래곤을 가져가는 거죠. 그럼 타이거는 누굴까?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죠. 제게 지금 저 부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계세요. 듀얼 TC 본더 타이거는 글로벌 반도체 고객 사양에 맞춰 최신 기술이 적용된 모델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게 워딩입니다. 물론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한몸 반도체를 주력으로 쓰는 거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럼 이게 삼성전자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맨날 발 동동 고르면서 한미반도체 거 안 쓰고 있는 사실 다들 아시죠? 되게 의아하시죠? 뒤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SK 하이닉스에 뒤져가지고 HBM 부서 뒤늦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어떡하냐? SK 하이닉스에 뒤진다? 이러고 있는데 왜 한미반도체 거 안 쓰고 있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글로벌 반도체 고객 사양에 맞춰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는 이 타이거는 누구 거겠어요? 저번에 하면서 지나갔잖아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는 HBM 시향에 누가 뛰어들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뛰어들었죠. 바로 타이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맞춤형 TC 본더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한미반도체의 다른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그림도 처음 보시는 분 많으신가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본더 팩토리 본더 팩토리라고 아예 TC 본더가 너무 잘 나가니까 공장 하나를 빼가지고 TC 본더만 만드는 본더 팩토리를 만들었어요. 2023년 8월 달에. 그 다음 거 보시면 저는 한미반도체 홈페이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진이었는데 일단 제품 라인업을 보죠. 제품 라인업을 보면 보통 당연히 중요한 순서대로 위에서 깔아놨겠죠. HBM, 본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우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나옵니다. 원래 마이크로소우 비전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EMI 실드 이거까지가 얘네의 캐시카우였습니다. 근데 위에 이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 깔려 있었던 거고 그 전에 홈페이지에는 이게 위에 없었습니다. 제품 라인업은 이게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게 바로 그 전에 캐시카우 모델입니다. 비전 플레이스먼트. 여기서 웨이퍼를 이게 후공정 단위예요. 후공정. 전공정에서 웨이퍼가 노광식각 증착해서 넘어오면 후공정에서 웨이퍼를 이 안에 넣어서 이동을 하면서 세척도 하고 검사도 하고 다른 검사 장비를 이동도 시켜주고 이동시켜주는 장비. 그게 비전 플레이스먼트. 예전에 한미반도체 주력 캐시카우입니다. 지금도 캐시카우고요. HBM 본더가 워낙 떠서 그렇죠. 다음 거를 보시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우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우, 우리 영화 소우 아시죠? 톱으로 막 사람 막, 그렇죠? 아침에 너무 저기하니까. 마이크로소우, 톱이죠. 바로 웨이퍼를 절단해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로소우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절단하고 이동하고 세척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겁니다. 톱부터 옮겨주는 것 같이. 마이크로소우 비전 플레이스먼트 이게 주력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듀얼 TC 본더로 넘어온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거든요. 너무 멋있죠. 무슨 어벤져스인가요? 이게 아반떼 N인가요? 저게 제가 차종은 모르겠는데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로소우 전용 AS팀을 만들었습니다. 한미반도체 회사 앞에 저 수많은 직원들, 코로나 때라 저렇게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AS를 부르면 바로 이 차를 타고 출동을 하는 거죠. 정말 멋있죠?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이게 이미.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처음 보시고 한미반도체를 투자하시면서 이런 사연들을 처음 봤다면 한미반도체 홈페이지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이 사진을 보고 방문해보세요. 한미반도체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장비입니다. 또 HBM 장비죠. HBM 6사이드 인스펙션 1.0을 출시했습니다. 부회장님이 항상 저렇게 나와서 옆에 서 계세요. 2024년 4월 21일에 나왔고요. 이거는 HBM을 여섯 면에서 검사를 한 업체입니다. 아까 TC 본더는 찍어서 하나하나의 회로를 연결해주는 칩하고 웨이퍼를 연결해주는 거고 그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또 빨리빨리 진행해야겠네요. 지금 왜 이 지금 삼전은 한미반도체 거를 안 쓸까? 오래 얘기할 시간은 없고 2015년 7월 30일 날 세메스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세메스가 아까 말한 예전에 캐시카우였던 비전 플레이스먼트 제품군의 쏘잉 앤 플레이스먼트 장비 핵심 특허 기술 무단 사용을 했다고 한미반도체가 소송을 걸어서 세메스가 해당 장비 생산 판매 금지 명령을 받고 판매가 이미 된 장비에 대해서는 로열티 명목으로 21억 9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2심에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세메스가 이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과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전자한테 적이 돼가지고 이제 영원히 못하고 SK 헷니스로 붙은 것처럼 똑같은 결과에요. 세메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세메스한테 듀얼 본도를 받고 있거든요. 국산화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로 못 가겠죠.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맡고 왔는데 그 친구를 너무 능력이 뛰어나다고 내 축구팀의 축구팀 대표로 영입하기가 정말 꺼려지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자기 한미반도체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자기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이렇게 당했는데 한미반도체 거를 쓰기가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미반도체 거를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이 쓴다. 지금 너무 급하니까요. 삼성전자가. SK하니스한테 추월당했죠. HBM에서. 추월은 아니고 HBM에서 선점을 뺏겨버리니까 D램, 랜드플래시 전체 메모리 반도체 판도가 흔들릴 지경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HBM 뛰어든다고 하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아까 전에 누구한테 갔죠? 한미반도체 갔죠. 어쩔 수 없이 그거 옛날에 그런 구력이나 이런 자존심 스크래치 다 버리고 만약 한미반도체로 가버린다.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세 개를 다 먹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에 이 회장님 부회장님 말씀하신 게 있죠. 한미반도체 관계자가 부회장님 아니고 한미반도체 관계자인데 전세계 빅3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중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업체와 거래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인 HBM 장비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임을 입증했다. 한미반도체 관계자가 인터뷰한 워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빅3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중에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왜 우리 거를 안 쓰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마자 한미반도체 써버린다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 삼강이 전부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셋이 다 셋이 다 장수인데 무기는 전부 한미반도체 걸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 전에 마지막 인스펙션 장비는 이 반도체 칩 여섯 면을 비정검사를 통해서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 관통 관통정국을 통해가지고 이 칩과 웨이퍼를 붙이는 장비 TC본더에서 더 나아가서 검사를 통해서 불량률까지 최소화하는 여기까지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니스는 계속해서 여기에 한미반도체 매달릴 것이고요. 이 SK 하이니스에서 벗어와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혹은 삼성전자까지 많이 이용한다면 20만원도 못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드평 원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지난번에 불렀으니까요. 시적으로 하겠습니다. 언젠가 난 20만원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시장도 한미반도체 주가를 묶을 수는 없죠.